오늘은 강웅 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잘라주세요 애호박 잘라주세요 대파 잘라주세요 고추 다져주세요 마늘 다져주세요 달군 팬에 들기름 2스푼 넣고 다진 마늘 양파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애호박 넣고 볶아주세요 된장 3스푼 고추장 1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된장 3스푼 고추장 1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어주세요 고추장 1스푼 골 1스푼 고추장 2스푼 당근을 넣어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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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꺼주세요 완성 완성